잠시 후 1분 카운팅이 시작됩니다. 너 나를 키워줄래? 멍! 안녕하세요. 저는 웨이컨 소속 4년차 연습생 강아지 오성민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. 질문을 듣고 예, 아니요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해 되셨나요? 네, 저의 포지션은 비주얼인데요. 그런 것 같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럼 여기다가 키도 180이라던데 그런 것 같나요? 네, 맞습니다. 저는 180에 직각 어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 여기다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게다가 매력까지 짱짱 넘친다는데요. 그런 것 같나요? 네,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투표 남았습니다. 여러분, 저를 키워주실 건가요? 네,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투표도 많이 부탁드리고 사랑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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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